명령에 따를게요. 효율적이라면.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. 적확한 한압이었어. 흠, 척척산 중도군.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돌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, 관리자. 좋은 전략이네요. 가보죠. 유효타! 좋아, 계속 집중하지. 오, 현명한 판단이요.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. 조언. 응, 황금은 전략이 승냐. 계속 밀어붙이자. 걱정 마시오.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.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수 있니. limite 남아있다. 확실한 고 eh, 척척산 중. 이건 조금 이상의 인상이나. 괴파라? 좋은 전략이네요. 가보죠.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. 오, 찬을지. 음... 스페셜한 기운이 느껴지요. 면밀히 짚어보고 나아가는 게 어떤가, 오만. 좋은 전략이네요. 가보죠.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. 이 기세로 가면 우리가 질 거라는 거 알고 있지? 좋은 전략이네요. 가보죠.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.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. 이 기세로 가면 우리가 질 거라는 거 알고 있지? 좋은 전략이네요. 가보죠.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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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기세로 가면 우리가 질 거라는 거 알고 있지? 이 기세로 가면 우리가 질 거라는 거 알고 있지? 이 기세로 가면 우리가 질 거라는 거 알고 있지? 좋은 전략이네요. 가보죠. 적을 난파시켰습니다. 가지 않아도 맥없이 꺾이냐고요.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. 적을 난파시켰습니다. 음… 스페셜한 기운이 느껴지요. 면밀히 짚어보고 나아가는 게 어떤가 하면… 좋은 전략이네요. 가보죠. 걱정 마시오.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…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테니… 좋은 전략이네요. 가보죠. 좋은 전략이네요. 가보죠.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. 내가 응원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려나. 힘 내기를 해보자고. 좋은 전략이네요. 가보죠.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. 최선을 다해보지. 방금 벌레마를 듣지 않는다는 사람 누구야? 좋은 전략이네요. 가보죠.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. 걱정 마시오.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.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. пойми, 전쟁이 개발 illustrated by Beaver. 좋은 전략이네요. 가보죠. 한쯤 말해봐. 소원을 도와줄 그 자식에 안 chats. 내가 응원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려나 힘내긴 해보자고 좋은 전략이네요. 가보죠 그 자식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우리가 우세 서둘러 끝내보자고 좋은 전략이네요. 가보죠 국립장에 있는